그래서 뭐 그 장난 많이 치는 사람들 있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들 있고 여러가지 의식으로 팬들이 미친 일을 진짜 오래 한다는 생각 실제로 여쭤볼까요? 저요? 네! 오케이 입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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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너무 좋은데? 뭐야? 열심히 하는 거야! 야, 이거 해봐! 뭐지? 내가 이렇게 붙이겨? 아, 뭐 무슨 영수기야? 와, 넌 좋은 걸 써있네! 우리 같이 살아요! 우리 저녁에 있어요! 와, 이거 부끄럽잖아! 아, 진짜야! 이 정도야! 아, 진짜! 갔어요! 갔어요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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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탓다운 느낌 왜? 왜 내 불을 마시는 줄 알고? 하하하하 뭐 타는 거! 아, 석탄 이런 거 들을까 봐? 하하하하 이게 너무 많이 났잖아! 이게 약간 그만큼 이 텀블러가 고음이 잘 된다는! 하하하하 여러분! 이게 텀블러가 탄 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불구하고 이 안에 석탄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! 하하하하 김이! 보이시나요? 아, 아주 좋습니다! 마셔볼게요!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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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